가장 정상적인 유형으로 실력이 아주 능숙해 아무도 모른다 대놓고 가져가는 씹상남자 유형으로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이 당한다 아예 그냥 맞장을 떠버리는 유형으로 둘 다 진심이길 죽을 만큼 싸운다 위기를 프로포즈로 넘기는 유형으로 위기를 프로포즈로 넘기는 유형으로 뭐하는 씨 이런 유형은 뒤가 없는 현재형이다 그 외에도 펀치형 오징어게임형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참가를 원하시면 기아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 트월킹형 등이 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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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